일어나! 일어나란 말이야! 왜 안 일어나는 거야? 얼른 일어나라고! 제발! 일어나란 말이야! 왜 깨어나질 않는 거야, 대체! 일어나란 말이야! 그러니까 말했잖아요. 신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. 당신... 전투 능력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... 누구든 숨겨둔 한 수는 있는 법이죠. 당신의 이름이 왜 나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? 뭐, 뭐야? 너... 내 기억에 손을 댄 거냐? 난 지금 속을 피해! 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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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하군요 모든 걸 잊고 내가 만든 세계에서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면 행복할까 살짝 이제 그만 깨어라 이런 각성해버리는 건가요? 흐흐흐 그대로 들 수는 없죠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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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